2벌로 스트라이크 자 걸리나요? 2루에서 이런 주루플레이가 나왔습니다 1&1에서 펀치 타고 1루측 라인을 벗어났습니다 파울 후반타자 최윤섭 지금은 잡는게 더 도움이 될텐데요 병행이 안되도 괜찮겠지만 7구 3루간! 3루간 빠지지 않습니다! 3루자 홈인! 2루주자 3루간 홈으로! 홈으로! 홈에서! 홈에서! 아웃됩니다! 홈에서! 홈에서! 1루에서! 1루에서! 아웃됩니다! 1루! 약간 버킹타고 2루수 잡아서 앞서주자 2루! 공은 뒤로 빠졌습니다! 그사이에 2루주자 3루까지! 3루까지! 타자주자는 2루까지 들어갔습니다 자 오늘 자멸하고 있는 하루인데요 네 1루까지! 1루까지! 1루까지!